오늘 아침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1라디오 아나운서 오성원입니다 하루 새 또 최악의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리튬 전지 공장에서 무려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죠 대부분이 멀리 와서 고생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번 사고로 희생됐고요 세 자녀를 둔 가장도 있으시던데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고인이 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리튬 배터리는 요즘 전기차의 핵심 부품이기도 하고 휴대폰이나 노트북 등 많은 전자기기에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죠 그런데 이런 최첨단 소재를 대량 생산하면서 우리가 기술은 선진국일지 몰라도 안전은 후진국임을 또 한 번 느끼게 된 사건인 것 같습니다 리튬 전지와 같은 자연 발화성 물질이 화재로 이어지면요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업체나 관리 당국에서 더욱 잘 알텐데요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와 규제가 지금 현실에 영 맞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되죠 심지어 이런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불이 잘 붙는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해서 공장을 짓고 또 자체적으로 소방시설을 점검했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이번 사고 역시 인재라는 지적과 어디서든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점에 대해서 철저한 처벌과 대책 마련이 중요하게 됐습니다 6월 25일 화요일 오늘 아침 1라디오 출발합니다 맞아요 오늘 햇살이 되게 좋던데 또 선선하고 굉장히 기분 좋은 날씨입니다 일찍 일어나신 분들은 혹시라도 좀 시간이 되신다면 가볍게 산책하는 거 어떨까 추천드리면서 오늘 아침 1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입니다 해외 농업 소식 살펴보고요 텃밭 가이드 시간에는요 채소 작물 중에 오이에 난이도가 높다고 하는데 오이에 아닙니다 오이에요 어떻게 잘 키울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이나 질문 있으시면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다양한 해외 농업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외신 캐스터 조윤주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 진짜 좋지 않아요? 네 밖이 너무 예뻐요 지금 그렇죠 네 여의도 공개 너무 예쁘고 그러니까요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네 하늘도 너무 예쁘고 네 하지만 우리가 또 이렇게 얘기했다가 나갔더니 갑자기 날씨가 안 좋아지면 우리 다시 날씨겠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구름이 거의 없고 굉장히 쾌청한 날씨입니다 그러니까요 첫 번째 소식이 저는 굉장히 특이하게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일본에서 쌀 공급 부족을 우려해서 소비자들이 사재기하고 있다 쌀을 이 소식 전해드렸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실제로 흉년 때문에 쌀이 부족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필리피니아에서 세계 2위 쌀 수입 국가인데 인도네시아인데요 지금 쌀 생산 기업들이 계속 쌀 사들인 방안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말씀한 것처럼 흉년 때문에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쌀 사가면 안 되나? 그렇죠 그런데 먹는 게 다르죠 맞아요 약간 음식 자체가 달라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우리나라 쌀도 맛있는데 그러니까요 쫀득하고 그렇죠 어쨌든 조코 위도드 대통령이 한 행사에 참석해서 지금 현지 정부기관인 물류조달청에 이렇게 좀 쌀 사들인 방안 검토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도네시아가 작년에 극심한 가뭄 때문에 파종이 늦어졌고 쌀 생산 주기가 그만큼 뒤로 밀리면서 쌀 생산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뭄에 대한 우려가 현지 농촌에서는 확산이 되면서 많은 쌀 농가가 쌀 대신에 물이 좀 적게 들어가는 다른 작물을 대거 심으면서 또 쌀 면적이 줄어들면서 생산이 줄어들어 이렇게 악순환이 벌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는 올해 들어서 7월까지 예상 쌀 생산량이 1864만 톤에 불과하고 전년 동기 대비 247만 톤 정도가 감소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건기에 접어들고 있고 또 앞으로 몇 달 동안 그래서 쌀 생산량이 더욱더 줄어들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올해 쌀 500만 톤을 수입하고 쌀 주산지에 2만 개가량의 물펌프를 설치해서 계속되는 감흥과 폭염에 대응한다고 합니다 한편 태국 정부는요 이번에도 쌀 소식인데 태국 정부는 최근 10년 묵은 쌀을 경매해 내놨다는데 심지어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너무 재밌는데요 네 이제 과거 정부에서 쌀 수매 정책을 잘못하는 바람에 문제가 됐고 그래서 그때 이제 대통령이 결국 총리가 자리에서 몰라나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수매했었던 쌀을 지금 경매해 내놨습니다 10년 전 쌀을요? 네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했고 결국 팔 수가 없어서 창고에 들어있었던 쌀이라고 하는데요 2011년 잉락칭나 전 총리가 도입했었던 정책에 따라서 정부가 농민들로부터 5400만 톤의 쌀을 사들였습니다 농민 입장에서는 시중 판매가보다 정부가 비싸게 사주니까 좋았었죠 그렇지만 이게 결국은 정부 재정 부담으로 남게 됐고 팔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게 창고에 쌓여 있었던 건데 태국 정부는 사들인 쌀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쌀을 팔지 못했고 엄청난 양의 재고를 떠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재정적으로 엄청 손실이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난달인데요 태국 상업부 장관이 해당 쌀을 판매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했고 지난 17일 날 V8 인터트레딩 회사가 입찰을 받아서 이 쌀을 산 겁니다 정보가 갖고 있었던 거 33조 원으로 사들였는데 108억 원의 입찰을 받아 아이고 웃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싸도 싸도 이렇게 싸게 지금 저희 주식 같군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네 입찰을 받은 건데 회사 입장은 정말 헐값에 쌀을 사들인 건데요 태국 제법에 따르면 태국은 세계 최대 쌀 수출국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태국 정부가 당시 매입한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팔지 못해서 20조 넘게 손실을 입게 된 겁니다 당시 총리였던 친하 총리가 2014년에 결국 몇 달과 이어진 시위 끝에 군사 쿠데타로 자리에서 쫓겨났고요 결국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된 겁니다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서 쌀을 판매하겠다는 건데 우리 윤미숙님도 물어보셨는데 이렇게 오래된 쌀을 먹어도 되나요? 저 이게 궁금한데 지금 네 그래서 상업부 장관이 해당 쌀의 안전성과 품질을 증명하기 위해서 언론 앞에서 직접 지은 쌀로 밥을 먹어서 해서 예상했던 퍼포먼스군요 그렇죠.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정부 관계자가 직접 괜찮습니다. 먹어도 안전합니다 이제 보여주고 해서 직접 쌀로 밥을 지어서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태국 상업부가 공전보건부가 운영하는 실험실에 의뢰해서 쌀의 품질 검사를 진행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플라톡신 같은 독성 화학물질은 쌀에서 발견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시중에 현재 판매되고 있는 쌀과 비교했을 때 영양소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유엔의 식량 농업격에 따르면 밀폐된 상태로 건조하고 서늘한 장소에서 보관하는 이런 쌀들은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미국의 쌀 연맹 측도 백미의 경우 제대로 보관만 한다면 거의 무기한으로 보관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 쌀들은 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 같은 이런 곳으로 주로 수출된다고 합니다 네. 수출을 하는 거군요. 심지어 태국 정부 경매 발표 이후에 아프리카의 sns 사용자들이 언제나 그렇듯이 아프리카는 이렇게 쓰레기통이 되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표현이 슬프네요 네. 케냐 정부는 자국 기준에서 충족이 되기 때문에 검사 통관사를 수입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낙찰받은 이 회사는 3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고 구매를 완료한다고 하는데 빨리 파는군요 네. 그런데 해당 회사가 어느 지역으로 쌀을 수출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보면 수입 제품 같은 경우 원재료 같은 경우에 수입 쌀 이렇게 돼 있지 어느 나라 쌀이라고 표기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막걸리 같은 경우에 수입 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막걸리 예전에 우리 토요일에 방송하시는 전문가분이 있거든요 항상 국내 쌀을 국내 쌀 드시라고 추천을 하더라고요 맛이 다르다고 마트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막걸리가 여러 종류가 있고 수입 쌀 국내 산 쌀 이렇게 구별이 돼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확인하시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유럽산 돼지고기에 이어서 유제품에 대해서도 무역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은 바로 중국산 전기차 때문입니다 중국의 전기차가 워낙 싼 가격에 들어오다 보니까 진짜 경쟁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유럽 측에서는 또 유럽은 또 자동차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했더니 중국 쪽에서는 그러면 유럽산 제품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일단 무역 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돼지고기 이어서 유제품에 대해서도 무역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다음 단계를 유럽산 유제품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할 건지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고 관련 구정에 따라서 일단 조사를 시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유럽 상무부가 지난 17일 날 유럽산 돼지고기와 부산물에 대해서 반던팽 조사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잠정 조치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맞조치로 대응 조치로 시작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12일 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반보조금 조사를 잠정 결론드리면서 17.4에서 38.1%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기존에 10% 관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최고 48.1%의 관세가 매겨지게 되는 겁니다 추가 관세는 다음 달 4일부터 잠정 적용되고요 유럽연합 인구의 최소 65% 대표하는 15개 국가에서 이 조치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면 11월 2일부터 확정돼서 5년간 관세가 부과됐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소식인데요 30년 후에 우리 인류가 먹게 될 음식 메뉴가 공개됐다고요 궁금합니다 30년 후에 우리가 먹는다는 거죠? 맞습니다 어떤 거래요? 영국의 유크대학이 이끄는 픽스아웃후드 연구팀의 전문가팀과 영국의 소매업체 쿠프가 미래 음식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 AI 다 쓰이잖아요 그래서 AI 모델을 활용해서 진짜 어떤 형태의 음식을 먹게 되는지 사진 이미지로 이게 나오게 됩니다 AI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런 이런 재료들이 있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2054년쯤에 30년 후에 어떤 메뉴 음식을 먹게 될까라고 해서 사진으로 직접 출력이 된 건데요 그러니까 좀 더 생생하게 상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시죠 저 준비됐습니다 일단 곤충 나올 줄 알았어요 지금은 곤충이 사실 이렇게 형태가 없잖아요 갈거나 아 그쵸 그쵸 티 안나게 디자인이 이렇게 직접 나온 건 아닌데 제가 사진을 봤더니 곤충 형태 그대로 형태 그대로? 네 귀뚜라미는 귀뚜라미 그걸 먹는다고요? 네 근데 샐러드 형태로 샐러드로? 네 그러니까 샐러드 토핑 이제 그런 게 올라가는 거죠 토핑에? 네 표정 요즘 순간 당황해가지고 어쨌든 늘 얘기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붉은 육류 유제품이 아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게 하필이면 샐러드잖아요 네 되게 연상되지 않아요? 그쵸 그 사진 보면 되게 원래 있는 자연을 먹는 게 있잖아요 샐러드가 그 야채를 잘못 들어왔나 이런 느낌이 들 거 아닙니까? 아니요 색깔이 따름 잘 어울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파란색 야채와 다양한 토핑과 함께 샐러드 있고요 네 거기에 귀뚜라미 벌레 개미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늘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붉은 육류 유제품이 지구 온난화 주검인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곤충은 그런 게 없어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또 단백질 공급원이니까요 그래서 곤충의 단백질 영양소 칼슘 마그네슘이 꽉 차 있어서 연어이 들어있는 오메가3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지방산이 들어 있어서 슈퍼푸드로 각광을 받을 거다 좋다는 건 많이 듣기는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귀뚜라미뿐만 아니라 메뚜기, 여치 그리고 목조 건물을 파견하고 알려진 흰 개미까지 앞으로 먹게 될 거라고 흰 개미도 먹는다고요? 네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는 메미 요리가 식당에서 메뉴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메미는 미국 남부 지역 일부 지역에서 떼져 다니면서 굉장히 시끄럽게 굴고 있거든요 네 엄청 많이 나온다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식품으로 쓴다고 하고 또 2054년까지 영국인들은 저녁 식사 접시에 식용 곤충들을 보게 될 거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귀뚜라미가 통밀보다 훨씬 더 잘 빨리 분쇄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활용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쇄는 찬성합니다 네 전체 모양이 다 드러나는 것은 먹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저는 선호 안 했습니다 저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흥미로운 해외의 농업 소식 지금까지 외신 캐스터 조윤주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도시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시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곤충 드실 수 있습니까? 맛있죠 진짜요? 네 드세요? 겉바속촉 여기 계셨군요 미래인이 오늘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답변 해드릴게요 어떤 거 드셔보셨어요? 뭐 메뚜기 그거 드시는 분들 많이 들어놨대요 메뚜기 너네 많이 있으니까 잡아서 그거 튀겨 먹는다고 맞나요? 구워 먹는다고 구워 먹어요 네 프라이팬에다 이렇게 달달달달 볶아서 그거 뭐 양념 안 하고요? 소금을 약간 하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하게 보시는데 단지 이제 호기심이 생기는 거죠 신기해서 6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원장님 폭염에 또 이제 장마가 온다고 하고 힘든 시기일 것 같아요 화질을 지나서 지금 7월로 이제 접어드는 주인데요 7월은 농부들에게 장마와 더위 또 그 틈에서 자라는 잡초하고 병해충도 맞서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제 풋고추, 토마토, 오이와 같은 열매채소들도 수확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5월의 낮은 최저기온 탓에 기운을 차리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좀 힘을 받아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장마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배수로를 확인해서 물이 고이는 곳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한 3일 안에는 물이 무조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져야 됩니다 또 지지태가 약하지 않은지 좀 점검이 필요한데요 비가 많이 오면 흙이 물러져서 지지태도 흔들거리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태풍이거든요 그런 상황까지도 버틸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단단하게 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말씀 듣다 보면 전에도 한 번 말씀 나눴지만 흙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또 비 올 때 써야 할 물비료 이거를 준비해야 한다고요 네 비 오는 사이에 작물잎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할 물비료 액비도 준비를 미리 해놓으셔야 합니다 액비에 대해서는 수차례 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 장마철에 뿌리가 물을 한 끗 빨아 올리는 시기에는 작물 잎사귀 뒷면에 이렇게 액비를 분무기로 뿌려주는 연면십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퇴비를 물에 담근 다음에 강하게 저어주거나 공기를 투입해서 만드는 퇴비차는 유용 미생물이 죽기 전에 3일 안에 이렇게 바로 사용을 해야 하고요 퇴비를 물에 담궈 내용물을 용출시킨 액비는 한 달 정도는 여유 있게 이렇게 한 달 정도 활용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수확하는 것들이 많은데요 앞으로 파종할 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7월 들어 새로 파종할 작물들은 순무, 당근, 아웃, 군대, 강낭콩, 완두콩, 쪽파 그리고 양배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장마비가 그치고 땅이 마르면 파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보통 마늘, 양파, 감자, 완두콩, 강낭콩을 수확하고 나서 비어있는 맛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를 이렇게 많이 고민하신 분들 계세요 그래서 땅이 비어있으면 풀이 대신 잘하니까 아무래도 무엇을 심어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좀 옮겨 심기 쉬운 파나 짧게 키워서 수확할 수 있는 아웃이라든지 적환무와 같은 작물들을 심어서 유지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덮어뒀다가 8월부터 시작하는 가을농사에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이 시기에 특별히 들려주실 작물이 있을까요 혹시 오늘은 채소 작물 중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오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이는 모종으로 심을 경우 본밭에서 적응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작물에 속합니다 뿌리가 활착하기 전까지는 물을 주기적으로 주어야 하고 아니면 뿌리 주변을 유기물로 이렇게 멀칭을 해서 뿌리 활착이 잘 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요즘은 마디오이라고 해서 마디마다 암꽃과 숫꽃이 함께 피는 남지형 품종이 주로 나와있지만 토종오이라든지 노각오이와 같은 것들은 초기에 열매를 달지 않고 숫꽃만 피고 이후에 암꽃과 숫꽃이 교대로 피는 이렇게 북지형 오이가 있습니다 질문 중에서도 그런 질문이 왜 숫꽃만 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건지 저는 이미 듣는 것 자체로 되게 어려운데요 그런데 초기에는 숫꽃만 핍니다 그러다가 숫꽃과 암꽃이 교대로 피죠 살충제와 같은 농약을 뿌리게 되면 수분을 도와줄 곤충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런데 또 곤충이 오지 않아도 또 다른 꽃가루의 영향으로 이렇게 오이가 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변에 곤충을 유혹할 수 있는 해바라기라든지 바질과 같은 꽃이나 허브를 심어주면 또 수분을 돕기도 하죠 이럴 땐 또 곤충을 유혹하는 걸 심어야 되는군요 네 이런 동반작물과 반대로 깊이 심음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감자입니다 감자요? 깊이요? 같이 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감자와 오이가 같이 심을 때가 별로 없긴 하지만 혹여 또 이제 8월쯤에 또 가을 감자를 심는 분들이 계시면 오이하고 같이 있는데 근처에 다 심으시면 안 됩니다 감자는 토양에서 오이의 성장을 방해하는 물질을 방출합니다 근처에 심게 되면 오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네 작물들끼리도 진짜 운명적으로 어떻게 보면 서로를 좀 피하고 이런 게 있다는 게 신기한데 심는 방법 더 알려주세요 넓은 이랑에 심게 되고요 넓은 이랑 안에서도 약간 봉긋하게 올려서 이렇게 심습니다 공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A자형으로 이렇게 지지대를 세우고 격자로 끈을 묶고 타고 올라갈 수도 있게 이렇게 재배합니다 성장하는 동안에는 주기적으로 수분 공급과 영양 공급이 필요합니다 수분 공급은 뿌리 쪽에 직접 수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점적 관수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퇴비나 액비를 통해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오이는 어떤 병을 좀 주의해야 할까요? 오이에는 흰가루병이라든지 오이 딱정벌레, 시드름병, 모자이크 바이러스와 같이 아주 다른 다양한 질병도 있는데요 귀래에서 어려운 건가요? 네 순지르기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오이는 순지르기는 따로 한번 찾아보시고요 오이 잎에 하얗게 이렇게 밀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은 것이 흰가루병인데요 너무 습한 환경 탓에 생기는 곰팡이성 질병입니다 빛을 가려서 광합성을 방해하기도 하겠지만 치명적인 질병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침에 물을 주고 해질려까지 충분히 마를 시간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침 햇살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곳에 오이를 심는 것이 좋고요 아침 햇살이 잘 마르도록 이렇게 좀 통풍이 잘 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오이딱정벌레와 같은 해충들은 살충질을 뿌리면 아까 수분 돕는 곤충도 죽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노란 끈끈이를 작물 꼭대기 쪽에 이렇게 매달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달라붙어서 죽게 되는데요 오이딱정벌레도 오이에 수분을 돕는 역할도 하지만 시드름병을 만드는 세균을 전파하기 때문인데요 볼과 같은 다른 수분 베개 곤충들은 노란색을 그리 좋아하지 않아요 흰색을 좋아하죠 볼 같은 건 그런데 해충들은 유난히 노란색을 좋아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이들을 유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란색으로 끈끈이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매달아주면 잡을 수가 있고 또 시드름병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오이 모자이크병은 바이러스 증상으로 모자이크 모양의 밝은 녹색과 짙은 녹색 패턴이 바둑판 모양으로 마치 스테인드 글라스에 모자이크 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모양이 나타납니다 과일의 반점 사마귀선과 같은 패턴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 병은 치료법이 없습니다 예방이 중요한데요 이런 바이러스를 옮기는 매개자가 바로 진딧물입니다 그래서 진딧물을 잘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병수는 오이 잎이나 죽은 오이 잎은 제거해서 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멀리 가져다 버려야 하고요 이렇게 자꾸 제거해주면 또 통풍도 원활해져서 다른 곰팡이성 질병도 예방하는 효과가 됩니다 그런데 이 오이 모자이크병이나 이런 병들은 딱 한 번 왔을 때 일부만 딱 오는 거예요? 아니면 순간적으로 전체적으로 오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오기 때문에 앞에서 딱 잘라야 되는군요 네, 잘라서 제거해서 멀리 가져다 버려야 합니다 멀리? 그러니까 근처에 또 밭에다 버렸다가 그렇죠? 옆에 밭에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잘라서 또 멀칭 재료로 쓰셔도 안 됩니다 무조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바이러스병의 잎을 제거할 때는 손으로 이렇게 하시면 손에 묻어서 또 이렇게 옮기거든요 하면 되니까 그래서 가위를 이용하시고 가위도 틈틈이 소독하는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수확이나 관리에 대해서 또 알려주실 게 있을까요? 오이는 정기적으로 수확을 하게 되는데요 오이를 수확할 때는 이때도 가위와 같은 수확도구를 사용하거나 비틀어 따서 넝쿨에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 사이에서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이렇게 찾아야 하는데요 청과 상태에서 수확하지 않으면 쓴맛이 나는 늙은 오이로 수확하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노각이라고 하는 거죠 오이는 하루나 이틀에 6cm에서 20cm 정도로 자랍니다 빨리 자라죠? 늙은 오이는 노각 상태까지 오히려 좀 더 익혀서 이렇게 수확하는 것이 맛이 좋고요 그 중간 상태는 애매한 맛이 됩니다 오이는 자주 수확할수록 더 많이 자라기 때문에 수확을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오이는 기온이 최고 35도 이상 올라가는 날씨에서는 또 숫꽃만 피고 암꽃은 피우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가을 들어 날이 선선해지면 다시 암꽃이 펴서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더운 여름에 안 달린다고 이렇게 철거하지 마시고요 기다렸다가 물관리하고 영양관리를 해서 가을 수확을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키우기는 조금 어려운데 수확하는 맛은 제대로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주 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어우 밀린 게 많네요 9274님 베란다에 오이를 심었는데 꽃은 많이 열리는데 오이가 안 열려요 왜 그럴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오이고 오이 얘기인데 아까 수분용 곤충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곤충이 없잖아요 아파트 베란다에 그래서 이렇게 오이가 달리면 꽃을 잘 보시면 암꽃은 오이를 달고 나옵니다 그래서 수분이 되면 오이가 자라고 수분이 안 되면 꽃이 폈다가 그냥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숫꽃과 암꽃을 고운 부수를 가지고 이렇게 인공적으로 수분을 해 주시면 부수로 직접 그러면 떨어지지 않고 오이가 자랄 수가 있습니다 5729님 오이 나무가 잘 크는데 암꽃이 피고 열매가 열려야 하는데 숫꽃만 피워서 걱정입니다 혹시 물을 많이 해줘서 환경이 너무 좋아서 일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창기에는 숫꽃만 핍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암꽃도 피게 되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 너무 좋은 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황주용님 흙 속에는 식물의 생장을 돕는 미생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수돗물을 주면 혹시 그 미생물들이 다 죽지 않을까요? 정수된 물을 줘야 할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우리가 먹는 수돗물이 가장 좋은 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단물이라고 하는데요 거품이 많이 발생하는 물이죠 그래요? 그런 물이 있어요? 연수라고도 하고 경수라고도 하잖아요 연수가 비눗물이 많이 발생하는 물이고요 경수는 센 물이라고 해서 비눗물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비눗물이 잘 발생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수돗물이라서 병충해 방지할 때도 수돗물을 쓰는 게 좋거든요 수돗물이 좋다 네 그래서 수돗물이 미생물 토양 내의 미생물들에 악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수돗물이 가장 좋은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주영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6238님 초보라 상추 15포기 숯간 모종 6포기 사서 심고 자라는 거 보니까 신기하고 기분도 좋고 너무 신나요 비 올 경우하고 스프레이로 뿌려서 물을 줄 경우 흡수 효과는 어떨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스프레이로 뿌렸다면 잎사귀에다 이렇게 물을 뿌리셨을까요? 그 말을 하시는 건가? 아니면 뿌리 쪽으로 뿌리셨다는 뜻 아닐까요? 스프레이로 전체적으로 주셨을까요? 물을 조리개로 주셨겠죠 아무래도 비 오는 게 훨씬 더 충분하게 물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참고로 10일 안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면 물을 인위적으로 주고 그렇지 않으면 비에 의존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6238님 8290님 농사 짓던 기존 밭에 복토를 했는데 들깨를 심을 예정입니다 이거 걸음을 해야 하나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기존 밭에다가 들깨를 심을 건데 새로운 흙을 받으셨나 봐요 복토를 했다는 얘기는 새로운 흙을 받았는데 기본적인 걸음 정도는 해야 되고요 그런데 들깨가 다비작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걸음으로 너무 많이 하지 않아도 들깨는 잘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걸음이 많이 필요한 작물이 아니다 퇴비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9196님 몇 년 묵은 밭에 씨앗을 뿌려야 하는데요 병해충이 많다 그래서 약을 뿌리고 농사를 하라 그러는데 어떤 약을 쳐야 하나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일단 몇 년 묵은 밭이라고 하면 농사를 짓지 않은 밭을 얘기하시는 거겠죠? 네 묵은 밭이라고 하니까 일단은 좀 토양 샘플을 채취해서 인근에 있는 농업 관련된 기관에 맡겨서 토양 검증을 먼저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억실하게 아마 이제 pH가 산성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 있으면 병해충도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토양을 중화시키는 그런 석회 비료를 통해서 토양을 먼저 중화하는 게 병해충을 막는 데 가장 선제적인 방법입니다 네 약을 뿌리는 것보다 먼저 토양 샘플을 채취해서 한번 제대로 검사를 받기를 추천드리고요 7055님 농협 포장 종자를 4월에 구입했는데요 남은 종자를 사용하려는데 보존 기간 그리고 보관 방법이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보통 채소 종자는 유통기간이 2년 정도로 돼 있거든요 2년 정도는 상온에 보관해도 되지만 더 오랫동안 보관하시려면 아무래도 냉장고에 이렇게 보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 아까 그 보관 얘기 나와서 쌀 10년 보관했다고 태국 정부에서 근데 그 벌레 안 생기나요? 보통 저온 조장을 하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저온 조장으로 속성을 시키면 점도가 좋아져서 아 그래요? 쌀국수 만드는 데 쓰입니다 그렇군요 네 무죄했던 제 자신을 반성하겠습니다 5681님 관장님 고추와 가지, 울타리, 강랑콩 등 욱걸음 주기로 곁에 구멍을 뚫고 비료 걸음을 주려고 하는데요 얼만큼씩 줘야 하나요? 그거 보내주셨어요 네 멀칭 재료를 하셨으니까 이렇게 옆에 구멍을 뚫고 그 얘기군요 네 걸음 주셔야 되는데 보통 복합비료, 화학비료죠 복합비료를 주시는 것 같아요 보통 퇴비 기준으로는 한 줌씩 이렇게 욱걸음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복합비료 같은 경우는 아마 거기에 욱걸음 양이 포장지에 이렇게 쓰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양에 맞춰서 이렇게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설명서가 있군요 그 위에 네 자 그리고 3300님 비트와 당근을 키우고 있는데요 잎이 너무 무성합니다 잎을 속아줘야 하는지요 네 비트와 당근은 아무래도 뿌리를 먹는 작물이잖아요 그래서 잎이 너무 무성하면 아 잎을 먹고 싶은 욕을 느끼죠 근데 이제 잎 안에서도 이렇게 역할 분담이 돼 있어서 잎이 상향하고 있는 잎들은 광합성 하는 잎들이니까 두시고요 잎이 아래로 이렇게 처지는 땅 쪽으로 이렇게 처지는 잎들은 좀 속아주는 게 광합성 효율도 높이고 뿌리 작물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속아줘야 하는군요 네 네 아무리 봐도 잎이 광합성을 할 것 같지 않은 위치에 있는 잎들은 속아줘라 0703님 텃밭에 고추 열포기를 심었는데요 벌써 노린제가 새까맣게 붙어 있어서 매일 잡으러 갑니다 이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오 답답하겠는데요 네 열포기 정도니까 열심히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요 살중제 뿌리는 것보다는 근데 이제 매일 이렇게 하니까 좀 스트레스 받으시는 게 아닐까 한번 잡을 때 완벽하게 잡아주면 또 바로 생기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또 알을 까기 전에 미리 이렇게 선제적으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77님 완두콩 씨를 사다가 심어서 수확했는데 수확한 씨를 씨를 수확하신 거죠? 이걸 심어도 되나요? 아니면 씨를 또 사야 하나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이런 질문이 되게 많거든요 네 완두콩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7월 달에 이제 또 장마 그치면 한 번 더 심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장마 그치면 수확한 씨앗을 바로 심으셔도 됩니다 잘 자랍니다 8870님 유황 마늘을 생산하려고 하는데 유황의 사용식이나 종류 등 재배 방법 알려주세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보통 이제 유황마늘이라고 그래가지고 유황이 마늘의 품질을 굉장히 좋게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밑거름으로도 석회유황 계통의 이런 비료를 활용하시고요 밑거름으로 네 그 다음에 유황을 심 이제 마늘을 준비해서 심기 전에 유황액에다가 이렇게 침질을 해서 소독 겸 이렇게 해주시죠 침질이 뭐예요? 넣었다 빼는 거 네 담궈뒀다가 이렇게 소독을 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심으시면 되고요 일상의 그런 재배 방법과 비슷한데요 대신에 이제 액비도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석회유황 합제와 같은 그런 액비로 이렇게 영양 공급을 해주시면 훌륭한 유황마늘을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유황이 밑거름으로도 쓰이고 액비로도 쓰이고 소독약으로도 쓰이고 만능인데요 네 3779님 노지수바 참외 순관리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이건 지난 방송에 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내용이 워낙 길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지난 방송 한번 다시 듣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3779님 유튜브에서 다시 듣기 추천드리고요 4705님 당근 가을 재배시 7월 말경에 파종하면 발화율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발화율을 높이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단근은 호광성 씨앗이거든요 햇빛을 받아야 되는 발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말경에 파종할 때 날씨 때문은 아니고요 너무 깊게 묻었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통 토양의 흙에다가 이렇게 줄을 긋고 줄 파종을 한 다음에 심은 위에 흙을 복토할 때 아주 얕게 묻든지 아니면 그 부분만 상토로 이렇게 가벼운 흙으로 덮어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빛이 좀 약간 투과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발화율이 높아집니다 이거 굉장히 좀 세심한 작업이 필요하네요 그렇죠? 2622님 의왕에서 20여 평 텃밭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토마토 입마름병 예방책에 대해 알려주세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밑에 2102님 같은 경우도 잎이 못 오그라드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씀하셨는데 토마토 입 정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과일 밑에 있는 잎들은 자연스럽게 오그라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마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른 잎들은 좀 따주시고요 오그라든 잎들도 따서 멀리 갖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멀리 갖다 버리세요 병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분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과습 너무 습도가 높아서 심는 간격이 너무 좁아서 과습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적인 문제는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일단은 잎은 따서 멀리 갖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좀 이렇게 손대기 어려워하시니까 네 네 이번에는 손을 대셔야 된다 6916님 맨 먼저 열리는 방아다리 고추는 따버려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래야 하는지 아니면 붉게 놔둬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 고추라서 아 이거 귀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또 따 버려야 된다는 분들도 있고 네 꽃이 피거나 열매 맺으면 식물들이 다 이 양분을 그쪽으로 올인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좀 성장을 많이 시켜야 되거든요 잎을 많이 달리게 하려면 이런 처음에 달리는 꽃하고 이 열매들은 이렇게 따주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요 네 네 네 네 자 그리고 7055님 밀대는 퇴비 효과가 있을까요? 질문 두 개를 보내주셨는데 콩 씨는 흩어뿌린 파종에 로타리 작업하면 발화에 지장 없을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밀대는 이제 밀을 수확하고 난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녹색이 아니고 갈색으로 이렇게 변한 밀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탄소질이 줄어 있고 질소질은 별로 없거든요 거름 효과가 없고요 오히려 이걸 토양에 넣게 되면 거름을 빼앗아 가는 그런 효과가 더 있습니다 안 좋군요 그래서 쓰지 않는 게 좋고요 그리고 콩 씨는 아무래도 전뿌림을 하게 되는데 이걸 흩어뿌림하는 것은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발화에 지장은 없지만 콩 씨를 흩어뿌림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추후에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파종 하는 방법을 써보시면 됩니다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재정님이 이재정님이 관장님의 지식과 경험을 집대성한 책은 혹시 없나요? 하고 보내주셨는데 안 돼요 방송으로 들으십시오 재정님 오늘 아침 1라디오 텃밭 가이드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시아토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1년에 한 번 이상 농지를 경운하고 용배수로를 정비하여 농지의 기능 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청년들 영농이 불가능한 폐경지를 제외하고 직불금을 신청하는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영농 폐기물 분리수거 영농 기록을 작성하는 우리의 부모님 이분들은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대한민국 농업인입니다 공익직불제 준수상 이행점검이 6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며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강정